6. 니에미아에 대한 음모 7. 니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8.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9. 유다의 왕이 있다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10. 그런즉 너는 이제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11.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12.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오 13.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14.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15.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르지 못하리라 함이라 15.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15.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16.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16.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17.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17.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17.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17.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18.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18.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18. 도비아와 삼발라스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18.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19.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19.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19.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삼발라스와 19. 열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19.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19. 상벽 공사가 끝나다 19. 상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네 19.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족 속들이 19.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19.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19.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19.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19.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19.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리기아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19.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으니라 19.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19.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19. 7. 느에미아가 지도자들을 세우다 19.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19. 내외 사람들을 세운 후에 19. 내아오 하나니와 양문에 관한 하나니아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19. 하나니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오 19. 하나님을 경유하미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19.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19.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19. 아직 파수할 때의 골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19.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19. 자기 집 맞은 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19.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19.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19.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19.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19.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19.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19.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19. 옛적에 바벨로랑 누부가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19.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19. 고수룩 바벨과 예수하와 노에미아와 19. 아세라와 라하미아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19. 필산과 미스베렛과 비구의 완도흠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19.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오 19.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오 19. 아라 자손이 652명이오 19. 바모합 자손 곧 예수하와 유합 자손이 2818명이오 19. 엘람 자손이 1254명이오 19. 사또 자손이 845명이오 19. 삿개 자손이 760명이오 19. 빛리 자손이 648명이오 19. 부베 자손이 628명이오 19. 하립 자손이 112명이오 19. 기본 사람이 95명이오 19. 베들렘과 안드도바 사람이 188명이오 19.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오 19. 베다스마의 사람이 42명이오 19. 기란녀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오 19. 라마와 개바 사람이 621명이오 19. 민마스 사람이 122명이오 19. 베들과 아이사람이 123명이오 19. 기타 안드보 사람이 52명이오 19.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오 19. 하림 자손이 320명이오 19.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오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오 스나아 자손이 3933명이오 19.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오 인멜 자손이 1052명이오 파솔 자손이 1247명이오 하림 자손이 1017명이오 레위 사람들은 호디야 자손 곧 예수와와 감멜 자손이 74명이오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오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탈문 자손과 아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138명이오 누드림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소바 자손과 타비오 자손과 게루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너바나 자손과 하카바 자손과 살매자손과 안 slow iley 자손과 키튜 자손과 가할자손과 루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드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파세아 자손과 빌세자손과 무 själv인 자손과 네비스 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쿠바 자손과 하룰 자손과 하살리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루사하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대마 자손과 뉴스야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레 자손과 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타르곤 자손과 깃댈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포겨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누드림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데라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오 제상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핫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를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상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독림을 가진 제상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상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오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오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세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낙위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청독은 금 천드라카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이만드라카마와 은 2,200만해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이만드라카마와 은 2,000만해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백성 앞에서 율법책을 읽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알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무나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왁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무수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무나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해 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디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디아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왁께 경배하니라 예수하와 바니와 세레비야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리아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종독 느헤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청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묻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 즉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대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남나무가지와 들감남나무가지와 화석류나무가지와 종려나무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위에 혹은 뜰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광장에 혹은 에브라인문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대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철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구장 그달 스무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주의와 주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옛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주의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사람 예서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니아와 분유와 세르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사람 예서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네아와 세르비아와 호디아와 스바니아와 부다이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웅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행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친과 땅과 땅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죽게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데아 우루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난족속과 해족속과 아무리족속과 부리스족속과 엽수족속과 키르가스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줄이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며 주는 의로우심으로 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국에서 권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화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지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식한 기려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윤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한 시기를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종 무엇을 통하여 계명과 윤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정대였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수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궁일이 흥시며 더디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런 건 너희를 인도하여 애국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궁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사십 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시므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여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싸우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해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해선 왕의 땅과 바선왕 억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찾아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기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난한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이미로 행하게 하심해 그들이 견고한 성업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농물과 포도원과 감남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질려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권고를 당하게 하심해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실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금율로 그들에게 구원자들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하므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죽게 부르시지매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금율로 건전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귀례를 범하여 그 주파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또한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 통하여 주의 용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금율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의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방백들과 제상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로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의 왕들과 방백들과 제상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에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관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10장 언약의 인봉한 사람들 그 인봉한자는 하가리아의 아들 총독 느헤미아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리아 예레미야 바스울 아마리아 말기야 하투스 스바니아 말로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키누돈 파루 무슬람 아비야 미아민 마시아 빌게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다 제자손 중 빈누이 칸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니아 호디야 그리다 불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비야 사골 세레비야 스바니아 호디야 바니 부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사뚜 바니 굿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피그웨 아딘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사랑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윤리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하냐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의 안식일에 물품이나 옹과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 개를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재와 항상 드리는 번재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제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와의 재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와에 전해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아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성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줄이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오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국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들인 국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11장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기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기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생들과 레위 사람들과 너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상업에서 각각 자기 상업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네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르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오 스가리의 손자요 아마르의 증손이오 스바드의 현손이오 마을날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하세하니 그는 바루기 아들이오 고로스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오 아다야의 현손이오 유아립의 오대손이오 스가리의 육대손이오 실로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르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네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오 요에세의 손자요 부다의 증손이오 골라의 현손이오 마하세하의 오대손이오 이디엘의 육대손이오 여사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댕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아들 요일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노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상급을 탓을 하느니라 제스장 중에는 유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기니며 또 하느님의 전을 맡은 자 아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아의 아들이오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오 모라요세의 현손이오 아이들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오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오 불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오 스가리의 현손이오 바스울의 오대손이오 말리아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적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오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오 아우세의 손자요 무실레무세 증손이오 인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형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베 아들이오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오 분예의 현손이며 또 레위사람의 적장 사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사베 증손 사디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개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칼날의 손자 산모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에 레위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시장과 레위사람은 유다 모든 성업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드림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야와 키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베의 손자 반의의 아들 오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의를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소아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렛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의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세일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베펠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구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애드림몽과 소라와 여름우스에 거주하며 또 산화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네민 자손은 개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돛과 녹과 아느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너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사람의 일부는 베네민과 합하였느니라 12장 제사장과 레위사람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룩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리야와 말룩과 하두스와 스가냐와 루훈과 무레목과 이또와 기누도이와 아비야와 미아민과 마하디야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릭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대제사장 예수아의 자손들 레위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야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북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다는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제사장의 족장들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리야 족속에는 여호하난이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이요 무라야 족속에는 헬개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리아요 기누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모하디야 족속에는 빌대요 빌가 족속에는 삼모하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암옥 족속에는 에베리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네리요느니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관한 기록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한안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한안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하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에 맞은 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위세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북이야와 오바리아와 무슬람과 탈몬과 악구분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국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하의 아들 요약인과 총독 누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누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하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자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누도가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일갈과 개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호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리아와 에스라와 무슬랑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파를 잡았으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문인은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인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닐망대와 한메아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메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겐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류에네와 스가리아와 하나니아는 다 나파를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남과 말기야와 엘랑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이스라히아라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제상과 레이 사람에게 준 목 그날에 사람을 세워 국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국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성기는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성기는 일과 결리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사벳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성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루파벨때와 누헤미아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이 사람들에게 주고 레이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13장 누헤미아의 개혁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사람과 모합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면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해방을 맡은 제스장 엘리아시비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십일조로 주는 곡물과 세포두주와 기름과 또 제스장들에게 주는 거재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타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아시비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이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실조를 가져다가 곡관에 들이므로 내가 제스장 세레미아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사람 부다야를 창구지기로 삼고 마딴의 손자 사쿠리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니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오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의 내가 본 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가지 짐을 치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루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가격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선에게 팔기로 내가 유대의 모든 귀인들을 구지져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향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급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까지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가격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여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똘레의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오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본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몽과 모함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족 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마하고 저주하며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느님의 사랑을 입은다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여인을 안으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상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사람 삼발라스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오 그들이 제상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상의 직분과 래위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상과 래위사람의 반여를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계 안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들이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오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에스더 1장 와스티 왕후가 폐위되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가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직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매대의 장소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론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나며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 4시 무만과 비수다와 하루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라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와스디를 정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음을 묻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으므라 그러나 왕후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령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화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이 기석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이드의 7지방관 곧 카르스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르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가니라 왕후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가니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와스디를 정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조개여기실진데 모아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기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해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천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가내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2장 에스더가 왕후가 되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그침에 왕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여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청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왕스디 대신 왕으로 사무소서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수산의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오 시무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왕 누부간 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곧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국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청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일곱 국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국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서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귤에대로 열두 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물약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청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여섯 달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대별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골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골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당과 테레스 두 사람이 원안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이를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3장 하만이 유다 사람을 멸하고자 하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쥐를 높여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골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꾸러져라되 모르드게는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골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짜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대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더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딸 곧 니사노레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딸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래되 한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지멸하소서 내가 은 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들이르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사람 한문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석유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권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절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 곧 아다로를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처벌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며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4장 에스더가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다 무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골문하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골문에 들어가지 못하미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해 놓은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신여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무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옷을 벗기고자 하나 무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무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골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무르드게에게 이르니 무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무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무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여 왕이 그 자에게 금귤을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무르드게에게 전하네 무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무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귀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무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5장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청하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 편에 서니 하만의 음모 그날 하만이의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무르드게가 대골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에스터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총암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사람 무르드게가 대골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6장 왕이 무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네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무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무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즉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메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무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박가들에 이른지라 즉근 신하들이 아르되 하만이 뜰에 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왜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르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걸문에 앉은 유다사람 무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 더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무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무르드게는 다시 대걸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메 그 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무르드게가 과연 유다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7장 하만의 몰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해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해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했으리다 하니 아수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약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놓아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강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며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 시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래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간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8장 유다 사람에게 살길이 열리다 그날 아하쇠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판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야려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데를 향하여 금귤을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간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수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갖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며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두 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무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9장 유다 사람이 대적들을 진멸하다 아다로울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종족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파산다다와 탈본과 아스바다와 브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파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한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르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소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들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아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들월 13일에 그 일을 향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울고울에 사는 자들이 아들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부린일 모르드기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엘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귀를 세워 해마다 아들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찬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기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악악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꾀하고 부르 곧 채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터가 왕 앞에 나아가므로 말미암하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야려던 악한 괴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하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선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가급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터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잔권으로 글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합형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이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터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신 것으로 말미암하 자기와 자기 자선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습니더라 에스터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의 기록되었더라 10장 왕과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다 아수에로 왕이 그의 분터와 바다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중기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파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1장 사탄이 욕을 시험하다 우수 땅에 유비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칠천마리오 낙타가 삼천마리오 소가 오백결이오 암나귀가 오백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전체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전체를 끝내면 유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욕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욕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하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이 욕을 주여여 보았느냐 그와 지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는 이라 사탄이 여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요비였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루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하 앞에서 물러가니라 요비 자녀와 재산을 잃다 하루는 요비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완이 요비에게 와서 아래되 소는 팥을 갈고 낙유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와 사람이 갑자기 르러 그 호들을 빼앗고 칼로 종두를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두를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이에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두를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에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침해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요비 일어나 거둣을 짓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하시오 허두시니도 여하시오니 여하의 이름이 찬성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요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 사탄이 다시 요비를 시험하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하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하 앞에 서니 여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하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요비를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애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하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하 앞에서 물러가서 욕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총기가 나게 한지라 욕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욕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친구들이 욕을 위로하러 오다 그때 욕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필닭과 남아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욕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봄에 그가 욕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찍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욕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3장 욕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다 그 후에 욕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욕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낳은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하감이 그날을 덮였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에 날수와 달의 수가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오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결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통틈을 보지 못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으므로구나 어짜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짜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짜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짜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 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오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간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한 낙계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쉬임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는 이라 어짜여 권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이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은 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시인이 기부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짜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수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4장 엘리바스의 첫 번째 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해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며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박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안으로 지남해 내 몸에 털이 쭈뼈타였느니라 그 영이 서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시니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뒷글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터치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일을 행하시며 기한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피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파태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겨울한 자의 계교를 깎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가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대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처측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둘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순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지들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6장 욕의 대답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라 나의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이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럴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쇄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낚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여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지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헛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오른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미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한 학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이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에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스를 기다리나니 눈은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수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수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 적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짜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랍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혼이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순간마다 달려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느니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짜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드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짜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흘게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8장 빌다스의 첫 번째 말 수하사람 빌다스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시니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려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9장 요배 대답 요배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냐와 인생이었지 하나님 앞에 의로우리야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참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리야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난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려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업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과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전히 여기는구나 이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간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가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주의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 아나이다 내가 정교하심을 당할 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제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10장 10장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지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안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안 같으니이다 11장 소발의 첫 번째 말 남아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죽겠어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락이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이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써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오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12장 요배 대답 요배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에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이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이리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둥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르지는데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죄같은 속담이오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째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르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들이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리야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요배 기도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기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난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구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싸운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종목은 의복같으니이다 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귀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지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귀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운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달케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경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15장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 대만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통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위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산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교한 것은 내가 아니오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열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만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둔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갈랄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화감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규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느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연기였고 그는 황폐한 성업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봉이 될 것이므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적 그의 가지가 풀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남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16장 요배의 대답 요배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에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폐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어다니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찌고 척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가 진에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며 내 피부에 덮고 내 불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었고 나의 기도는 청결하니라 땅 안에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17장 나의 기운이 쇄했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탐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눕히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소감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주의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소울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허감해 펴놓으며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덕이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소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18장 빌닷의 두 번째 말 수하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아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오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오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지이고 그의 몸은 울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질을 한 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19장 요배 대답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지지나 응답이었고 도움을 간과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물을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지루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셨구나 너희가 어짜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부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내가 그를 버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데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20장 소발의 두 번째 말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종기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보느니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서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줄 것이며 그의 귀걸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사가 그와 함께 흘게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악에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고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이마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위에 피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는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는 이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기시여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21장 요의 대답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초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짜여 악인이 생겨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매가 그들 위해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손은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손은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네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서울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울이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려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권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여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탈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능이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차지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한가지로 흙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터피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야려는 속셈도 안오라 너희의 마을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나를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나를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능이 그의 면전에서 그 얘기를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리야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헉덩이를 탈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22장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 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기를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정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둬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우빌의 금을 계곡에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여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23장 요배 대답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리야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 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퍼서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냐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책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하감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24장 그의 담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지지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는 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에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덕이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광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자 누구리야 25장 빌닷의 세 번째 말 수아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험을 같이 적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게시할 수 있으리야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 선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리야 보라 그의 눈에는 다리라도 빛을 바라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덕이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26장 욕의 대답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지지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오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리야 27장 새 친구에 대한 요베 말 요비 또 풍자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일을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이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칠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화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심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시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오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포악권을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풍기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미오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오 그의 은은 죄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오 눈을 뜬 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오 폭풍이 밤에 그를 아사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28장 지혜와 명철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불량을 정하시며 비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려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애하미 지혜여 악을 떠나미 명철이니라 29장 욥의 마지막 말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지신의 길을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으니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거덕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져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이한 자의 탁별을 부수고 노액한 물건을 그 이세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마늘이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마을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으니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려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안이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웃듬드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리야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을 지지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여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눌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권고하게 하시므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귀를 에워싸며 그들이 내 귀를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화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기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지지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서싸우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해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라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었구나 환난 날이 내게 이마였구나 나는 햇볕에 쥐지 않고도 거머쥔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거머쥐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